시에스티 슈리아 란체엘 시에스티 슈슈 슈리아 란체엘 시에스티 슈리아 란체엘 잘하시네요 이제는 익숙해지면 8분도 다다다다다다다다다 이러면 재미가 없어요 죽어 마시고 저희가 강조하시지요 아시죠? 죽어 빠지고 하는 거 줬으면 빼고 하는 것들을 조금만 더 많이 해주시면 이 노래는 이 클래식 음악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정형화되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막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부르는 노래이기 때문에 더 하셔도 될 것 같아요. 누가 나오셔서 해보시겠어요?